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국 카지노 영상을 전문 딜러들이 실시간으로 재현하면서 도박을 벌였는데 판돈만 6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소파와 장식용 조명, 도박을 벌이는 테이블과 의자가 보입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비닐에 감싼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논현동과 신사동, 역삼동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등 3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호텔 카지노처럼 꾸민 도박장을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딜러들이 도박 테이블 위에 똑같이 재현하며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일한 전문 딜러들이 도박 칩을 관리했고 종업원들은 손님들 주문에 따라 각종 시금료를 제공하며 실제 카지노 분위기를 냈습니다. 회원들은 4, 5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1인당 최대 4억 원까지 판돈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약 1년 2개월 동안 이 불법 도박장에서 굴린 판돈은 6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이 추천한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들여 보냈고 장소도 주기적으로 옮기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외부에 사설 CCTV를 설치, 외부를 감시하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경찰은 국내 총책인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부당 수익금 2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가 고용한 딜러와 종업원 20명, 도박에 참여한 회원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